오늘 종결 아니야? 아니 오늘 다시 만나기로 했어요 댓글 보니까 그런거 무슨 댓글? 그.. 재재님 사진 올리고 나서 어 그렇지 모양 왜 무슨 일인데 어 댓글 보니까 그런거 그때 종결한다고 하고 가니까 재재님이 이제 뭐 아예 끝이냐고 그래서 얘기를 해보자고 그래가지고 누가? 재재님이 얘기해서 하다보니 또 민망하다 진짜 어 마음이 아니 근데 둘 다 무슨 생각이냐 둘 다 생각이 궁금해 무슨 생각 무슨 생각 뭐에 대한 아 지난주 한 얘기가 있잖아 재재님은 결혼에 대해서 그런것만 확인받고싶어하고 본인은 그럴 상황이 안되고 혹은 그 결혼에 대한 확인을 좀 내려놓은거 같아 재재님이? 재재님을 조져야겠네 내려놓은거 같다고? 내려놨다고? 본인도 잘 몰라? 그 때 뭐 뭐지? 어둠님이 하여튼 뭐 물어봤었어요 결혼을 그러니까 어떻게 해놨더라? 약간 응 좀 내려놓은게 흰이야 뭐야 재재님이 결혼에 대한 생각을 잠시 포기하고 확답받을 마음까지 나도 약간 뭐 할거야 이런식으로 얘기하고 나도 내 할일을 할거야 뭐 결혼을 연기해두지 않고 일단 조용히 안하자 왜 좋대? 아 본인은 왜 좋아? 재재님이? 재재님 이유가 있겠죠? 그건 내가 알았어요 그냥 그건 이유가 있을텐데 그건 내가 알았어요 재재님이 대쉬있잖아요 대쉬 대쉬있는데 왜 대쉬있어요? 근데 뭐 솔직한 점도 되게 좋고 뭐 좀 자존심 이런 것들도 없거든요 이런 것도 좋고 뭔가 열심히 사는 모습도 그때는 되게 좋아 보여 그래서 그렇지 에너지 있는 것도 저는 좋아해요 그쵸? 응 어 그럼 그리고 지금 좀 인성의 보살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 응 속고 있는거야? 응 내가 속고? 속고 있다고? 본인이 지금까지 만났던 사람들이랑 좀 달라요? 농담이요 아니 근데 이렇게 아 농담이요 아 진짜 끈끈한 관계가 끈끈한 관계가 처음이라고 끈끈한 관계 좋지 그 관계 자체가 좋은 거 같아 응 사람이 어떻구나 맞아요 나도 내가 그래 가까운 사람 이걸 생각해봐야 돼 할 거 그랬잖아 사람 자체보다는 이 끈끈한 관계 이 경험이 되게 좋은 거냐고 난 사람이랑 했어도 그렇진 않은 거 어? 그렇진 않은 거 같아 은근히 높이도 약간 애정기업핏 같은 게 있는 거 같아 갑자기? 약간 자존감이 좀 낮아? 응 내가 볼게요 기분 나빠요? 무슨 마음으로 하셨는데 그냥 좀 분석하고 싶어요 응 뭐야 언제부터 기분 나쁘게 기분 나빴어? 응 물어보네 근데 제재님이 먼저 물어보며 물어보지 않았으면 안마를 봤을 수도 있겠네 어? 물어보지 않았으면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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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후로 제재님 주변 사람들이 굳이 다시 만나야겠냐 뭐가 그렇게 좋냐 근데 말리고 화내고 되게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누구? 제재님 주변에 누구? 그니까 그때 그 뭐 살 빼는데 되게 모델이 됐다던 언니 기억나세요? 응 그분도 그렇고 뭐 사랑님도 그렇고 그래서 당근님도 되게 약간 응 좀 반대야? 응 반대하는 거 난 이만던 반대쓰 응 응 응 응 복사 응 형 별별 루페님은 뭐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데 이런 건 별로 없는 거죠 제가 간혹 부처 실망인데요 붙잡았다는 제재님이 뭐 이렇게 붙잡았다고 이런 식으로 지금 들려가지고 누가 제 실망이라고 내가 잡은 게 아니고 응 오늘 호프님이 접었을 전 접었을 전 늦대쉬도 하고 막 그랬으니까 응 제재님이 얘기를 꺼냈는데 제가 잡았어요 그렇게 까지 마음이 없다고 했는데 뭐지 뭐지 또 다시 목에 다시 받았죠 네 어 호프님이 접었네 어 얘기는 해보자고 했는데 했는데 왜 이렇게 응 저는 맘에 닭은 님을 왜 만대요 응 맘에 맘에 넘는 것 같고 누가 제재님이 한국어 하면 있잖아요 부처 보면 맘에 다른 것 같아요 부처 보면 그냥 뭐 말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제재님이 막 10일 때까지 안 안 하는 것 같고 이 정도 아 그럼 제재님이 제재님이 관계가 제재님한테 달렸겠구나 응 주도권이 아니야 나도 그 순간에 확신이 있었어 그 순간에 아니 누가 지금도 있어 화보니까 만나자 제재님이 왜 안 와 빨리 와 지금 이런 건 안 나면 정말 왔어 지금 네 다시 한번 볼까요 네 다시 한번 볼까요 네 알고 있어? 원래 다시 만났네 그때 네 그때 그 자리에 있었어 현장은? 네 같이 있었구나 빨리 의견을 얘기해봐 무슨 입 안 나면 입 안 나면 입 안 나면 들어보려고 들어보고 무슨 마음인지 들어보고 그러니까 별 마음 없었네 별 마음 없는데 별 마음 없는데 네 늦게 일어난다고 그럼 이따 제재님은 햇살이면 어떻게 지냈어요? 불과 그래요? 그냥 자격증이 좀 필기야 붙었고 실기만 1 1 1 그렇죠 대학이 11월 말까지인데 아마 1월 말까지는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분이 제 대타로 쉬시고 있는 1월 말까지는 쉬는 거라서 아니요 딱 1월 말까지가 1년 쉬는 거라서 저는 6개월 정도 일할 거라고 들어갔는데 연장은 할 것 같아요 1월 말까지 그럼 그 다음 또 다른 데 준비는 그 사이에 하는 거예요? 1월 전에? 일단 실기를 붙으면 그 자격증이 있으면 좀 더 뭐 딴 데 갈 수 있는 데가 많더라고요 구인구증이 많이 있는데 다른 병원에 그런 기관들이 많으니까 싫으면 네 좋네 언제예요? 시험이? 시험 9월 21일 어 얼마 안 남았네 네 일 끝나고 맨날 시기하고 연습하고 연습하고 무슨 시기예요? 연습을 뭐해요? 쥐 해부학원에 깜짝 놀랐어 쥐 재밌게 뭐 병원 네 뭐 제약회사 이런데도 주로 네 그 두 군데 그치 동물질학 아닌가 네 별이 잘 잡아야 근데 내년에 학교를 했거든요 변호는 오 또 돌려 정확히 한 10월, 11월 정도 내년 그래서 정확한 날짜는 아직 안 나왔는데 어 그럼 이제 잡는 직장은 뭐 정규직으로? 정규직으로 잡아요 네 정규직으로 잡아요 내년 초에 그럼 거기는 뭐 정년해요? 정규직 학년? 네 정년입니다 어 60 62세인가 그니까 그렇게 연구하시는 분 중에 난이 드신 분들도 계세요 네 그럼 그분들이 지금 역필함이 있는데 그분들이 빠지게도 안맞네 이제 아 아 제과에서 그런가요? 지금 서울에서 어? 서울에서요? 고객님 거기는 역필함이세요? 요즘에 거기는 역필함이세요? 그니까 근속연수가 길고 그리고 요즘에 그냥 잘 안나봐요 사람들이 요즘에 사람들은 잘 들어가지도 않아? 못 들어가고 못 들어가죠 자리가 없으니까 저도 지금 티오가 쉬시는 분 때문에 티오가 연구라서 아 부서가 그렇게 힘이 세지는 않아서 티오를 막 늘릴 수가 없어서 그렇지 연구원을 계속 늘릴 수 없겠네 근데 왜 그런 쪽 일을 하려고 했었어요? 처음에는 이거 원래 상담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대학은 못 갔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자리를 잡아보자 해서 그냥 그때 학원 알바 하고 있었는데 원장님이랑 원장님한테 구살이 없고 그냥 구인구직 막 뒤져보다가 서울대병원 뜬거에요 아이고 말이네 서울대병원 뜬거에요 그래서 거기에 연구원으로 있다가 거기서 계속 생활하다가 연구원 센터에 관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전임상 실험부라고 거기서 계속 연구 계약직 할 바에는 그냥 여기로 와서 좀 더 정규직으로 가는 코스가 있는데 그쪽으로 한번 해볼래 해가지고 이러면 자리 좀 빨리 잡을 수 있겠다 싶어서 드라마죠 무슨 코스로 먹었어? 원장님한테? 그냥 왜 이러고 사냐? 아니? 왜 애들 못 가리겠냐? 뭐 비슷한 거 같아요 약간 전단지를 돌리려고 시켰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싫은거에요 아 나는 강의를 하러 왔는데 전단지까지 그것도 휴일에 약간 으쌰으쌰하는 학원이라서 그런게 좀 좀 불공평하다 그래야겠나? 이렇게 느껴져가지고 말했다가 음 차라리 내가 다른 일을 구할까 네 구하겠다 전공이 그쪽 생명공학 그쵸 연결이세요? 연결이 네 네 생명공학 유전력 이런거 보는거 아니야? 근데 어떻게 보면은 또 생명체를 다루는 겁니까? 어떻게 그러면 안 돼? 저희꺼같은 다양해요 다양해 이 분야는 약간 농업이나 생명이나 뭐 원예나 약간 다 비슷해 다 할 수 있어 다 할 수 있어서 진짜 후배들이나 선배들 보면은 진짜 다양한 거 같아요 창업하시는 분도 계시고 재학 창업이요? 창업이요? 아예 다른 거를 커피숍? 네? 커피숍? 커피숍? 재학 스타트 진짜 커피숍? 아니 어깨를 하고 커피숍 하더라고요 하하하하 이렇게 이렇게 전공과 그관하게 또 사업을 할지 돈만 잘 보면 돼요 그래 그래서 빨리 자리 잡는게 요즘에 있는 큰 건지 9월 21일 그럼 또 그 날 그때도 꺼지 그래 진짜 대기만 하면 좋겠다 일단 질기만 되면 까먹긴 해요 근데 이 자격증이 되면 여기에 정규직 전환이 된다고요? 아니요 그러면 이제 자리가 나야 되는데 여기 안 돼도 일단 일단 지원할 수 있는 경력이 있으니까 경력 중에 아니 얘기 까먹기 전에 제가 28일날 29일 당일을 당일 29일 당일 29일 당일 네 인기가 좋아요 아니 29일 당일을 당일 잘 안 네 그래서 29일 당일 20일은 하고요 근데 햇살이 못 온다니까 다음 주에도 되겠네요 아 추석? 네 그럼 추석 당일 쉬는 거지 뭐 당연히 하는 거죠 하하하하 이건 뭐 추석 당일만 쉬면 되는 거 아닌가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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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이상한데 하하하하 그래서 21일은 하고요 28일 날 10월에 오겠네 응 그럼 다음 주 쉬는 거예요 다음 주 쉬고 다 다 14일? 당연히 쉬지 하하하하 하하하하 둘이 해 약간 소원 됐어 파란 높이 둘이 해 하하하하 싱글이면 좋겠다 하하하하 내 질문을 둘라 하하하하 하하하하 남편 차이 되면 좋겠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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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세상에 직업 다양해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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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줘? 응 scanning dash 신이 하하하 하 faisait 하하 LA 그냥 한 번 안치려고 14일 이동 28일 쉬는거죠? 네 이왕 쉬는거 이제 시작 맞아 맞아 장난을 하셨어 퐁당퐁당 이렇게 서로한테 퐁당퐁당 이렇게 저번에 제가 고민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막 스쿨님이 머리가 나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좀 어이가 없어서 약간 지는 이런 생각 지는 느낌? 약간 지는 이런 생각 지는 이래서 약간 그 얘기 되게 내 기억에 많이 나는 건지 좀 종종 하는 것 같아서 어떻게 알았지 하여튼 자기가 들었을 때 기분 나쁜 말 하는 건가 보다 그니까 본인이 들었을 이 얘기를 해서 본인이 어떤 걸 기대해? 기대 어떤 반응이 올 거 같니? 뭐라고 하고 싶었어요? 그냥 어 그게 기분 나쁜 팔을 갖다 퇴해를 하고 싶었다고? 어 웃으면서 어이가 없어서 그럼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아니 간만히 안 했겠지 아니 그니까 평화롭게 넘어가려고 하는 얘기 아니 어 해 알았어 해 난 또 웃으면 잘게 돼 응 어이가 없었어 왼쪽 뻘쭘한데 끝이야? 어이가 없었다 머리 나쁘잖아 머리 나쁘잖아 확신이 없는 거지 어? 확신이 없는 거지 본인의 입장에서 머리 좋다는 건 모름이 암기를 잘한다고? 그걸 머리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응 그렇죠 그냥 그게 머리 이런 게 머리가 나쁜 거야 암기를 잘하는 거랑 머리가 좋은 거랑 다르지 당연히 형 공부 잘하는 거 이런 거 말하는 거지 공부 잘한다고? 감사합니다 내가 볼 때는 공부를 잘하는 거에 비해서 영리함은 떨어지는 거 통째로 정확하네 그 얘기를 하시고 있는 게 아닐까 세상에서 가장 잘하는 사람이야 공부만 잘하는 거 관계도 없는 거 공부는 엄청 잘하는데 통찰력도 있긴 한데 그거에 비하면 무슨 통찰력이 있어? 다른 사람보단 많은 거 같긴 해요 누가? 루피 아니야 근데 그 아니 통찰력이 있으면 제자님이랑 다시 만나는 거 부터가 불가능하지 그 얘기 그 얘기 되고 되는 거 맞지만 공부는 얘기 아니 뭐 갈등을 하고 싶어서 얘기를 꺼낸 거였어? 근데 왜 힘내고 있어? 근데 왜? 널밖에 없어진 거야 아니 어차피 제자님이 와야 할 수 있는 얘기야 아니 지금 해 지금 하고 또 하면 되지 아니 여기 기분 나빴어요? 그걸 제자님 오면 안 해 제자님이 사귀자 그렇게 먼저 얘기해서 얘기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아니야 뭐 특별한 계산이 있었던 건 아니면 제자님 얘기가 나오니까 제자님이 진짜 아니야 그러니까 머리가 나쁘다고 아니 얘기하면 돼 얘기하면 돼 얘기하면 돼 그러니까 다음 스텝을 예상을 못해 내가 내 스텝을? 아 지난주에 얘기했잖아 그래서 화를 나한테 막 소리 지르고 기억나요? 꼭 어? 상대방 반응을 예상하면서 해야 되냐고 너죠 그거 하려고 이렇게 모인 거나 그래서 묻는 거예요 이 일을 왜 해야지? 갈등을 하고 싶나? 뭐 화를 내고 싶나? 근데 화를 내는 것도 아니고 뭐 묻는 것도 아니고 뭐 혼자 한 거야? 아니 뭐라고 하고 싶었어요 형 본인이 머리 나쁜 머리 컴플렉스 있어서 나아지 나 컴플렉스 없는 내 머리 나쁘고 나 머리 되게 좋아하고 옛날에 되게 막 그랬잖아 설명은 되게 잘해주는데 막상 시험은 못 봐서 막 약간 빠진 것 같다 거기까지는 생각해 그래서 머리가 나보다 생각은 안 해 본인이 그래서 시험 잘 본다고? 그래서 지금 대학원 다녀가 그 얘기가 불쾌했다고요 불쾌했다고? 그럼 좀 이해는 되네요 좀 더 그러니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그러니까 나한테는 머리 나쁜 게 다르니까 약간 맥락이 다른데 자기가 그냥 뭐라고 하고 싶은 걸 끌고 와서 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됐던 거지 내가 머리 나쁘다고 하는 부분이 내가 머리 나쁘다고 하는 부분이 어디가 내가 머리가 나쁠까라는 부분이 그렇지 자기 사람이 틀렸어 됐어 그런 얘기랑 됐어 됐어 안 된 거 별 마음이 없었어 그럼 뭘 한마디 하고 싶었냐 뭐라 한마디 하고 싶은 마음이 별 마음이지 뭐 아니 아니 다 했다고 아니 다 했다고 속에 있는 거 끄집어내서 들었으니까 됐다는 거지 아 진짜 나는 좀 민망해 계속 난 루피님이랑 이렇게 관계하면서 하는 얘기들이 난 되게 매우 민망해 아니 좀 이해 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해하는 거 같아서 이상하네요 잘 이해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해하고 싶은 게 아니라 머리 좋은 거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무시당하는 거 와서 기분 나쁜데 인정받는 거 같아서 좀 풀린 거예요 그러면 기분 나쁠 거 같다니까 그 얘기가 그래도 머리 좋은 거 같아라는 얘기 아니 머리 좋은 거 같아 해도 들리진 않고 불쾌했을 거 같다는 얘기가 머리 안 좋은 건 머리 안 좋은 거 별로 안 좋죠 불쾌했을 거 같다 그러니까 불쾌한데 안 좋다는 말은 인정이 돼서 그건 기분 별로 안 좋죠 시험 못 봐서 강제로 군대 갔으면서 뭘 또 머리가 좋대 본인이 생각하는 고견해서도 머리가 안 좋잖아 아니야 아직 포기하자 그건 건강에 안 좋다는 생각으로 알았어 예 파이팅 규림 얘기 좀 할까? 네 나한테 편안하라고 해? 나한테 편안하라고 해? 칼님이랑 갈등할 때 뭐 우다시 님이 밥 먹는 게 불편한 이유가 혹시 옛날에 있었던 일때로 왜 그런 거냐고 이런 얘기를 할 때 좀 거리두면서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칼님한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던지듯이 얘기해서 그것도 좀 서운했고 거리가 묶여져서 그리고 응 뭔가 계속 칼님 편 드는 것 같아서 너무 서운했어 그럼 어떤 마음으로 나는 귤 편만 든다고 서운해하고 귤은 또 내 편만 든다고 서운해하고 너무 재밌어 야 아무 말이 없으시네 그때 근데 좀 어떤 부분이 칼님 편을 든다고 느껴졌단 말이에요? 그냥 칼님 입장에서 계속 그냥 그 순간에 칼님을 기도 그냥 칼님 한테만 만들어주고 싶은 마음이긴 했는데 칼님의 마음을 풀어주는 기분이 푸가 된 기분 그게 뭐냐면 밥 먹을 때 과거에 만약에 귤님이 집안에 집안에 있었던 기억 때문에 그게 되게 트라우마라면 나는 또 나름 밥 먹을 때 나한테 이렇게 그 그런 말 같은게 난 밥 먹을 때 말하니까 이 말이 나한테 트라우마 남자친구 만나는 남자친구 그런 식으로 얘기할 때가 있단 말이야 근데 난 그게 되게 남자들이 그렇더라고 밥 먹을 때 가오잡고 밥상에서 권력을 차지하려고 나를 찍어 누르는 느낌이 그런 거야 그냥 뭐 먹는 거 같고 그래 아무 평범한 거 가지고 뭐 단 거 좋아 이런 거 죄책감 주고 그러니까 되게 별거 아닌 거 같다고 같이 밥 먹는데 되게 죄의식을 느끼게 하는 그런 느낌 같은 게 그 순간 난 거기서 딱 이렇게 겹쳐지면서 아 이거는 내가 여기서 이 사람은 그게 나는 트라우마였어 그 꼭 밥 먹을 때 말하지 말라는 거 말고 또 거기서 되게 많이 상처를 줄 수 있다 되게 창의적이야 사람한테 그 그냥 그런 말은 하지 말고 그래서 규율님한테 무슨 얘기를 하고 줄까요? 나는 그런 게 힘들었다 그게 오버랩 되는 건 비슷한 거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 어쩔 수 없는 사고 저게 오도가 안 났어 방청해 줄게 직접 좀 얘기를 해 봐 아무튼 한마디만 나는 그렇게 느껴서 그게 되게 힘들었었어 라고 나는 그렇게 느껴서 그게 기억나면서 힘들었어 어때요? 근데 확인하고 싶어요 내가 진짜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그랬다고 생각해요 내가 너무 예민할 수도 있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 같아요 약간 이제 좀 반반이 된 거 같아 반반이란? 얼마 전에 날 우습게 봐서 저랬다 나는 날 너무 쉽게 생각했다가 저번 주 지배적이었는데 이번 주서부터는 조금 내가 조금 너무 그런 거에 민감하게 듣는 것도 있다 약간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 아니에요 그런 거 그래 하자 다른 사람이 그랬으면 그렇게 화가 안 났을 거 같아 다른 사람이 그게 무슨 말이에요? 뭐 여기 있는 다른 누가 그랬으면 뭐 그러고서 얘기하고 놀았을 텐데 좋아하는 사람이 친하다고 생각했잖아요 친하다고 생각했잖아요 친하다고 생각해서 어우 엄청 그긴다 그치? 칼림한테 불편하고 성운 게 내가 무슨 한 마디를 하거나 내가 행동 하나를 하면 너무 많은 과거들을 생각하면서 날 그걸 대입해서 생각하니까 그게 너무 불편해요 그리고 어제 아 지난 회기 때도 그 얘기를 왜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왜 하는 거예요? 지금 칼림이 본인이 자기 말을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사라지고 갑자기 어떻게 얘기해 어떻게 얘기해 나도 잘 아는데 어떻게 해 나도 구별이 잘 안 나서 구별이 구별이 나도 구별하고 싶어 근데 귤링 봐봐 칼림은 어쨌든 본인이 왜 힘들었는지 얘기했잖아 근데 아직도 귤링은 본인이 그 상황이 왜 힘든지를 알아요? 몰라? 내가 얘기한 게 아니야? 맞아? 그러니까 말 시키니까 좀 짜증 났지 근데 그때 나도 너무 감동적이었던 것 같아 뭔가 막 이해 받고 싶어가지고 막 너무 강요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 그때 음식 문제 섭식장에 그 얘기하면서 그 좀 사람들 좀 내 얘기 안 가는 사람들 얘기하면서 귤님한테 계속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아? 이러면서 계속 좀 그랬거든요 근데 굉장히 강요같이 느껴지면 짜증 났을 것 같아 근데 내가 아 그게 싫으면 그게 싫다고 그러지 왜 괜히 변동되고 안 보이잖아 네 그럼 무슨 말 할게 얘기 좀 해 무슨 말을 했는지 몰라요? 아니면 너무 많아서 얘기 못하는 거야? 아니 이 말 하면 안 될 것 같아 정말 말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 같아 뭐 누가 무사심으로 바로 하라고 그러는데 불편한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그걸 하지 말라니까 말을 하지 말라는 것 같다고? 아 왜 그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지난번에 사건에 대해서 칼림이 얘기했는데 귤님은 전반적인 칼림과의 관계를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말을 하지 말라는 거야 지금 칼림은 지금 칼림은 나는 이래서 힘들었다고 얘기를 했잖아 그럼 귤님은 그래 그랬을 것 같다 근데 그걸 가지고 난 칼림이 힘들다 넌 내가 무슨 얘기를 하면은 네 삶에서 일하는 점을 가지고 나를 다 대입해서 나를 봐 그럼 저기서 뭐라고 그랬어? 본인도 그렇게 힘든 사람인데 나는 이상한 게 어떻게 보이냐면은 귤님이 사실은 칼림을 좀 이렇게 좀 뭐라고 그럴까 이해해 주는 좀 그런 입장이었다가 혼자 나가 떨어진 듯한 그런 인상을 주고 이렇게 봤냐는 저러다 또 다음주에 이해가 갈지도 몰라 다 할 수 있어 할렐냐 다 할 수 있어 무슨 마음이에요? 졸려 귤 요새 힘들어? 마음이 되게 여름이 없는 것 같아 네 안 그러면 기다려 칼림을 좋아해서 관계하는 건 맞는데 자꾸 그렇게 되는 거 없대요 맞춰주고 근데 그걸 안 하려고 나도 안 좋았다 기분이 힘들었다 이런 얘기를 꺼내려고 하는데 유사심님이 얘기하지 말라고 하니까 말문이 턱 옆에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칼림이 왜 좋았어요? 처음에 일단은 좋아하고 막 하다보니까 이 사람이 이런 상황을 그 다음에 알게 됐다는 거야? 불편해서 처음에는 칼림이 솔직하게 표현하고 그런 게 너무 아가 좋았어요 근데 관계하다 보니까 제가 제 패턴대로 계속 맞춰주게 돼요 제 얘기 안 하기도 왜? 안그러면 관계가 안되니까 안그러면 관계가 안되잖아요 칼리모 안 맞춰주면 그런거 왜 하는거야? 이해가 돼서 누구를 그렇게 맞춰주는 패턴이라는거에요? 옛날에 슈플림 그 친구에게 있을때도 본인은 뭐 잘 지낸다며 동등하다며 그리고 본인이 그 친구한테 더 그렇게 한다고 슈플림이 그래서 확인했다니 아니라며 그 친구랑은 좀 달라요 제가 그렇게 안 맞춰주고 관계를 잘 못하는데 걔랑은 좀 그랬어요 누구랑은 관계할때 맞춰줘 누구랑은 관계할때 맞춰줘 맞춘다고 보고 내가 이 말을 하면 칼림이 너를 확대해서 생각을 하니까 말을 계속 안하고 삼키고 그냥 이해시키려고 하게 됐어요 칼림이 그렇게 하면 힘들까봐? 본인이 오해받는게 싫어서? 칼림이 힘들까봐 아니 그런사람이 방문했지 칼림이 위에서 본인이 맞추렀다는거에요? 얘기 들어보면 한다 생각 엄청 많이 해요 본인아니면 생각 안할거같애? 그니까 저 때문에 생각을 하는게 아니라 집단에서 있었던 일 이런거 가지고 너무 힘들게 생각을 해요 아니요 질문을 잘 못들었어 그니까 칼림은 본인이 아니어도 생각을 항상 많이 해서 힘들어 근데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안 맞춰주고 하고싶은 얘기해서 어? 본인때문에 힘든거랑 집단때문에 힘든거랑 똑같잖아 그니까 본인이 맞춰주면 저사람이 괜찮을거 같냐고 난 어차피 존나 힘들어 어차피 직장에서 개 힘들었어 이해되요? 이해되요? 지옥이야 지옥 다시 물어볼게 그러면 저긴 어차피 힘들어 칼림은 본인이 아니어도 제가 잘 지내고 싶어서 그랬던거 같아요 잘 지내고 싶은거에요? 본인한테 부정적으로 뭐가 오는게 싫어요? 잘 지내고 싶은거에요 왜 잘 지내고 싶어? 근데 부정적으로 오는거랑 잘 지내고 싶은거랑 같은 말은 아닌거에요? 누다시키는거에요? 아니 자기 비난받는거는 한거 같아요 그래도 잘 지내고싶다 그런거지 잘 지내고싶다 칼림 이해가 돼 칼림 약간 쌩까버리잖아요 기분 나쁘면 그래서 그렇게 될거 같은데 기분 나쁜 말을 하면 기분 나쁜 말을 하면 나쁜 말을 하면 너 이런거지 기분 나빠 귤님은 아니야 그래도 안들어 근데 계속 얘기를 하는게 아니라 칼림이 약간 쌩을 까잖아요 쌩을 까도 계속 오잖아 지금도 쌩까고 있어 쌩깔까봐 무서워서 그랬던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칼림한테만 국한된게 아니라 자기 친구 빼고 나오지 다 묻혀줬다라니까 착각하지마 본인이 맞춰줘서 그 사람이 안 힘들지 않아 누구든지 마찬가지야 왜 잘 지내려고 그래 외로워서? 묻는거에요 잘 지내는게 그 사람에게 도움될거 같아 내가 좋은거야 칼림을 도와주고싶으면 아무도 있고 저도 같이 잘 지내고싶으면 아무도 도울 수 없어 그럼 안맞춰주면 어떻게 하는데 대체 밥먹을때 한것처럼 기분 나쁘니까 조용히 해달라고 그게 원래 모습이야? 몰랐네 이제 알았어 내가 착각했네 아무도 도울 수 없어 본인이 누굴 도와 어린치로 돌아서 칼림을 키워주든지 그게 도울 수 있어 무슨 생각해? 이해하되? 충격적이다 아니 칼림은 어때? 귤리가 원래 그런 모습이래? 그러면 안 친해졌을거 같아? 아니 이렇게 조용히 하겠잖아 그치 무슨 마음이 해길래? 칼림이 되게 사회성이 떨어진다 생각해요 혹시? 칼림이 직장 다니고 아는 사람들 되게 많아 사회생활 못하지 않고 관계 못맺지 않아 본인이 본인 모습 들어냈으면 칼린도 그 상황에서 적절하게 관계를 맺었겠지 그쵸? 그쵸? 마음이 편해졌어? 억울해? 마음이 편해졌어? 억울해? 부끄러지는 않아요 또 칼림 푸는다 이런 마음 나도 지금은 안 들어요 집에만 될 수도 있어 그건 내가 근데 왜 아까 그 밥 먹는게 왜 불편했냐라는 유다시님의 질문이 자기를 위한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게 나를 위해서 하는거 아니고 나한테 묻는게 잘 모르겠고 나한테 물어보는게 아니라 그냥 허벅에 던지는 말 같아서 그렇게 느껴졌어 그렇게 느껴졌어 이렇게 뱉은 말처럼 듣기도 하고 그게 거리만 느껴 질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질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대결자 사장님이 무슨 말이에요? 원장님이 무슨 말이에요? 걱정처럼 쳐다봐요 맘에 안 될거에요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고 있는 얘기죠 저는 quila 여전히 어? 지금까지 좋네 그런 거 가면 되지 그러면 귤님은 좀 전에 칼님이 힘든 얘기를 하니까 귤님도 나도 이런 거에서 좀 힘들었는데 힘들었다고 얘기하고 싶어서 아까 그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나뭇잎이 하지 말라고 하니까 칼님한테는 이 모든 일의 원인은 너한테 있어 이렇게 들린다고 다운 거 아니에요 뭐라고? 다운 거 아니에요 칼님 입장에서 얘기해 본인 입장에서 내가 한 땐 얘기 있잖아요 칼님이 자기는 그런 게 트라우마에 연관된다 근데 거기에 볼륨이 별 반응이 없었어 약간 그런 것도 있어 그게 꼭 나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사과하려고 완전히 이렇게 꾹해내는 게 좋긴 해 칼이 강한 얘기 칼이 내가 딸한테 볼 때랑 집단에 볼 때랑 달라 칼님 집단에서는 조금 너무 긴장돼서 그럴까? 왜요? 좀 되게 좀 부자연스러워 보여 저 원래 이래요? 아니야 아니에요? 어 정문아 스테리를 봤을 때는 안 그래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칼린 입장에서 얘기를 하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듣는 사람 입장에서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하라고 칼린이 귤님이 들었을 때 이해될만한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라는 거야 아 지금 그런 말이 아니라 네 이게 먼저 이해를 해 주고 하고 싶은 말 한 나라 그래 이해가 안 되셨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떤 것 때문에 힘든데 내가 이런 일이 있어서 그런 것 같으니까 좀 이해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네가 느끼는 걸 얘기하고 뒤에다가 그걸 좀 붙여보면 되잖아 바로 이렇게 얘기하기 힘들구나 저기가 머리가 좋구만 본인보다 아직 저거부터 이해가 안 됐어 사실 방금 깜짝 놀랐어 너 머리가 나부네 말표현 이상해서부터 나도 얘기해도 안 됐는데 그럴 수 있어요? 저도? 저도 가끔 얘기해요 가끔 근데 잘했는데 안 얘기해라 몰라 잘하면서 많이 발전하거든요 애정받았으면 하고 싶은 얘기하고 뒤에다가 그 얘기를 붙여봐 뭘 붙이냐 그때 그 뒤에다가 좀 이해받고 싶다 이해를 보면 힘든데 그날 밥 먹고 집에 갈 때 좀 제가 많이 힘들었던 게 저는 거기서 얘기를 좀 더 하거나 칼님이랑 좀 마음을 풀어주고 넘어가고 싶었거든요 근데 칼님이 그때 막 울면서 관계를 끝낸다고 끝낼 것처럼 얘기해서 자기는 이성관계로 못 돌아간다 이런 표현들이 저는 너무 힘들었어요 힘들었다고 하는 게 속상한 거예요 관계를 계속 칼님이랑 하고 싶은데 진짜 끊길까봐 내가 또 내가 또 망쳤구나 이런 생각해서 음 자책했구나 실수했뿐고 그걸 이해해받고 싶어요 지금 나한테 그런 거 같았어요 응 근데 그런 말을 좀 안 해줬어 그렇게 얘기하니까 좋은 거 같다 내가 실수했다고 내가 실수했다고 후회했었어요 정말 실수했다고 실수해서 후회했어? 칼님이 힘들어하니까 어려워서 힘들어하니까 응 너무 힘들어하니까 관계가 끊어진 거 같아서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너무 힘들어하니까 그러니까 나는 귤한테 내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 안 했거든요 아니 좀 얘기 드리는 거 좀 어때요? 어? 진짜 관계가 그렇게 말하는 게 진심이라고 생각을 했고 지금 말로만 해 응 응 응 마음은 이제 마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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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풀어졌어 그러니까 좀 걱정이 된다거나 아니면 안 믿긴다던가 걱정돼 걱정돼 응 집단 밴드에 글 올린 거고 우선 생각을 많이 하고 있구나 그래서 좀 미안해질 정도였어 미안해질 정도였어 어떻게 아니 무슨 얘기를 되면 반응이 없어 반응이요? 지금 얘기했잖아 그렇게 얘기하니까 좋다 마음이 이해가 난 것 같다 불안해? 아니 가만히 있어 빨리 얘기해 좀 아까 칼님이 글 올린 거 보고 그러고 있구나 해서 그랬다고? 사실 댓글 달아준 거 보고 되게 좀 이해 안 됐어요 아 진짜? 네 아이다 근데 이렇게 말해서 소심해 알아 안 듣겠다고 하니까 안싶네요 응 되게 미안했어 사실은 진짜 내가 혼란스러운 건데 어떻게 귤이 걱정되지? 왜 귤이 걱정되지? 어 귤이 걱정돼 나는 이제 뭔가 말하고 싶어서 한 거잖아 그때 내가 말하고 싶어서 한 거잖아 내가 말하고 싶어서 한 거잖아 내가 말하고 싶어서 한 게 깨질까봐 내가 말하고 싶어서 한 게 깨질까봐 지금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음에 또 맞춰줄 거 같은 좀 걱정이 있어요 그래서 좀 편하게 못할 거 같아 이게 좀 걱정돼요 뭐 칼림하고 관계해서 그냥 귤님 이제 관계할 때 좀 또 계속 맞춰줄 거 같은 걱정이 들어요 어? 계속 맞춰? 나는 예민하니까 나도 귤한테 맨날 맞추고 있어 귤도 예민하다 실수 이제 이런 말 이제 들으니까 이제 칼림이 좋다고 이제 반응하니까 이제 또 맞춰야겠다 뭐 이런 말씀이신가요? 칼림이 많이 힘들어하는 거 같기도 하고 내가 하는 표현이 제가 불편해요 본인의 표현이 불편하다고 그치 본인이 불편해야 정상이지 그런 말을 함부로 어떡해 그 말은 그래서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아 나도 표현을 좀 바꿔서 해야겠다? 바꿔서 제가 해야겠다는 마음을 그때 먹었는데 계속 말을 그러니까 말을 못하겠어요 말 고르는 게 힘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르니까 힘들지 아니 고르는 게 힘들지 사람이 더 관계하는데 근데 아까 망칠까 봐 불안했다고 했잖아요 왜 지금 괜찮아요? 지금 망쳤다는 생각은 변했어 지금은 뭐 본인이 망쳤다고? 칼림과에 갚는가? 칼림과에 갚는가? 말을 골랐어야 되는데 나 골라가지고 교님만 잘하면 세상이 아름다워질 거라고 생각하지? 그렇게까진 아닌데 뭘 그렇게까진 아니야 아주 둘러보니까 가간도 아니더라 아주 뾰족 뭐? 고슴도치? 과실 숨기고 산다고? 착각하지마 본인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관계가 제가 썼던 거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되게 불편해요 지금 똑같은 모습이어서 얘기하는 거야 아니 막말해도 된다는 점 아닌 것 같아 귤 나는 귤을 잘 알지만 귤도 그런 말을 좋아한다는 말이야 막말 좀 듣고 살아 되게 불편해 싫어 내 맘이야 너 골로 사는 거 아니야 그것도 몰라 니가 보험데로 골로 하자 넌 상관없어 너는 어쩌다니깐 그게 더 없을까 넌 상관없어 넌 상관없어 넌 상관없어 아 직단이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응? 직단이 있으니까 상관없어 귤이 망쳤다고 생각 안 해주면 좋겠어 공개를 근데 계속 좀 망칠 것 같아요 이러다 실수하더라 하 진짜 좀 망치면 안 돼? 아니 약간 이미 망친 것 같아 내가 이건 하만 좀 배웠는데 이미 망친 것 같아 아니 지금까지 다 맞췄잖아 근데 더 망치면 이렇게 지금 맞추다 좀 망친 것 같아 근데 괜찮아 아니 왜 그렇게까지 잘 지내고 싶어 난 이해가 안 되네 하 근데 그렇게 말해주니까 좀 편하게 그냥 몸이 망쳤다고 아니 저 봐봐 망쳤지 근데 편하게 막 이렇게 편들어 주지 루피도 이렇게 편들어 주지 알지 여기도 막 어? 더 막 그러고 와도 우셔 또 저기 속상했어 처음에 너도 편들었어 그렇게 내가 말하는 거는 스플링은 좀 이렇게 편들었다고 느낌이 안 와요? 아 날 봐 스플링 날 아 나한테 얘기하는 거잖아 어 날 봐봐 날 봐요 내가 귤님 편들어준 거는 편들었다고 안 와요? 느낌이 안 들었는데 아 아 저도 약간 다른 사람들 되게 많이 맞춰주고 살았거든요 그런 게 정말 힘들었어요 잘 안 붙여지기도 했고 관계에 있어서 약간 관계 틀어질까 걱정하는 거나 이런 모습들이 갑자기 오버랩돼가지고 속상했어요 그거 때문에 힘든 뭐 지금 최근에 일이 있었어요? 아니면 그동안 그냥 쭉 그랬던 학창시절이 계속 그랬던 거 같아요 그렇게 열심히 맞춰줬는데 관계가 어떻게 됐어? 다 없어졌죠 다 없어졌지 다 없어졌죠 지금 왜 연락하죠 그냥 그러니까 그거 안 하려고 열고 온 거야 그거 안 하려고 나도 그래서 안 하려고 이런 그런 관계에 점점 등등하고 내가 관계에 있어서 그걸 컨트롤하고 내 한마디에 있어서 그게 좌지우지 되고 그렇게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하나 하나 어떻게 해야돼요 응원해주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여자친구랑 관계에 있어서, 어때요? 같이만 관계요? 맞춰줘, 이제 하나? 맞춰줘 그냥 할 말 다 하는 거 같아요 rome으로 정말 좀 예전에 그게 남아있어서 좀 꿍하고 있는 시기는 있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다 하거든요 그래서 싸우기도 하고 관계에 있어서 전장근근 하거나 이러지 않나요 그럼 막말하면 어때? 아니 지금 막말하면 어때? 칼리님 제가 해보자는 얘기가 막말해야가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맞춰주거나 상대방 대대하지 않고 막 커버라는 건 아니야 내가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본인하고 싶은 얘기를 저 사람이 알아듣게 표현하라고 그래 난 그 동의해요 그렇지 무조건 맞춰주거나 막말하라는 게 아니야 막말하면 안 돼 상대방이 알아듣게 내 의사를 말하라고 그러니까 결국엔 봐봐 본인하고 싶은 얘기를 칼리님 입장에서 생각해서 말해 무슨 말인지 말해도 돼요? 그럼 안 맞춰줘도 돼 어때요? 회사님? 본인 여자친구랑 그럴 거 아니야 뭐 화난다고 막 쌍욕하고 그러진 않잖아 일방적으로 맞추던 것도 되게 폭력적이에요 왜냐면 관계가 깨지면 다 상대 같아 네가 예민해서 내가 그렇게 맞춰줬던 거야 이렇게 말해 그래서 그냥 칼리님이랑 그런 입장에서 계속 얘기해 네 이해돼요? 이해돼요 내가 서운했던 것도 그 포인트였어 근데 너무 관계가 가까우면 너무 서운해서 많이 서운해 남보다는 더 힘든 거 가까운 사람이었어 근데 실수할 수 있잖아요 뭔가 한마디 잘못할 수 있는데 그래서 관계가 깨지지 않았잖아 칼리님이 그래서 집단 나가겠다고 하고 진짜 안 나오고 그러지 않잖아 아는데 계속 무서워요 그래 무서웠어요 관계가 틀어질까 봐 그런 말 좀 없었어 날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자니 알았어 조금만 보자 응 당황스러워 응 당황스러워 치매? 네 아니 그럼 만약에 칼리님이랑 틀어져서 헤어진 건 아니지만 어쨌든 칼리님이 그런 상황에서 관계 끊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도 힘들 거 같은데 본인이 다른 사람과 관계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나도 그건 어때요? 그때는 그 생각이 잘 안 들어요? 나만 알고 친구가 엄청 많잖아 응 그 당시에 그런 얘기밖에 잘 안 들었다고 계속 자칫도 돼 자칫도 돼 멤버들 중에 한 명이 아웃되면 그게 계속 생각나? 그게 되게 차곡차곡 쌓이는 거 같아 계속 기억이 줘요 그 한 번 듣고 나면 제전에 있던 관계들이 깨졌던 게 봤지 응 내가 또 다 망쳤다 또 이러고 아 너랑 되게 신경 쓰이는데 진짜? 관계들이 많다 하더라도 잘 지내던 분 얘기해지면 신경 쓰이죠 나는 안 그래 나는 다섯 명 중에 한 명이 관계가 틀어지면 이 네 명이라고 지내면서 잊어버려요 잊어버려요 그 친구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아 근데 아니라고 하세요? 어때요? 뭐 그럴 수도 있구나 그럼 이제 칼님 입장에서도 귤님이 그렇게 관계 끊지 않는 말을 힘들어 하는 걸 아니까 칼님도 만약에 다시 좀 갈등이 있어도 그런 말은 좀 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아 좀 새로운 관계라서 새로 적응해야 될 거 같아요 그쵸 네 지금 좀 네 새로운 관계라서 좀 새우네요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신인처럼 있겠지 귤님도 또 상대방 입장 생각하고 또 본인 입장에서 말하고 그럼 그때 칼님도 어? 여기도 좀 적응해야 되거든 바뀌는 거를 칼님도 너 지금 그렇게 말한다 너무 지금 전 진짜 한번 그렇게 트러블 있으면 잘 다시 안 만나거든요 근데 이 집단이 와서는 요새는 좀 바뀌는 거 같아요 그렇지 화랑님이라든가 사랑님이라든가 또 다시는 안 볼 것처럼 했는데 네 완전 부딪혔는데 또 같이 밥 먹고 가고 얘기하고 좀 적응이 안 되는 거 같아요 원래 그래 바뀌면 이제 연지해 연지해 지금 그런 식으로 얼른 들어? 어 얼른 들어 아 근데 햇살님은 다 없었어? 네 네 못 들었어 네 햇살님이 진짜 도감해 주는 거 같아서 많이 왔어요 도감 많이 네 좋겠다 그래 왜 파랑님은 좀 그런 생각 안 들어? 본인이 뭐 이렇게 좀 말 함부로 해가지고 깨져왔을 때 지금 햇살님이나 귤님이 그런 생각 많죠 안으로 왜 안으냐고 아니 가만히 아 이미 난 많이 울어서 그래 그리고 요즘 생업이 힘들어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여유가 없어야 지금 얘기 좀 해 왜 이렇게 가만히 있어 얘기 들어서 무슨 마음이야 많이 불리는 햇살님이 그러면서 되게 되게 내 얘기 듣는 기분을 듣고 있었어요 네 아까 햇살님이 나는 아까 눈물을 일하고 놀랬거든요 아 햇살님 그때 되게 많이 힘들었겠다 저도 어 되게 맞추는 편인데 음 집단에서는 그러지 않으려고 좀 정반된 모습을 많이 보고 있는 편이긴 하고 음 그렇지 근데 어쨌든 관계가 생겨서 좀 내가 많이 좋아하게 되면 그 직후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되게 맞추는 편이거든요 음 그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왜냐면 관계가 끊길까봐 아 두려우니까 되게 아까 햇살님 얘기가 되게 이해가 갔어요 네 되게 많이 힘들었겠다 좀 짠했어요 약간 그런 마음 있어요? 관계 끊길까봐? 별생각 없지? 난 아니야 이거에 대해 별생각 없느냐 늘 별생각 없는 거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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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있죠 재생님도 저번에 만나면 잘해라 그냥 없는 걸로 해 왜 또 많이 막 잊드는 거야 하하하하 뭐 있다가 돼 있어 없다고 돼 있다가 생각할 수 없으니까 하하하하 아니 뭐 되게 누가 맞춰주고 그래요? 맞추는 거 되게 불편해 그렇지? 불편한데 맞추는 사이 같아 누구한테? 불편해 하는데? 불편하고 싫은데 맞추니까 그게 싫어서 나한테 좀 막 아까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닌가 싶은데 나는 되게 배려하면서 얘기하는 게 느껴지던데 칼림한테? 루피가 칼림한테? 나한테도 기본적으로 사람한테 배려를 하는 거 같아 나는 어떻게 그때 있었잖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안 그럴 때도 있지 아니야 너 아니 나는 루피님이 되게 잘 맞춰준다고 생각을 해 근데 그게 힘든가 봐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라기보다는 본인이 편하려고 맞춰주는 거 같아 난 그렇게 느껴져서 솔직히 별로야 그러고 있어 그러니까 관계가 안 깨지려고 맞춘다고 햇살님이나 파랑님이랑 여긴 얘기하는데 여기는 자기가 그냥 욕 안 먹으려고? 뭐 약간 그런 얘기도 있지만 본인이 편하고 싶어서 그냥 맞아? 조금 더 붙잡아 이해를 못해서 알게 그리고 이거야 제제님을 다시 만난 거에서부터 알 수가 있어 우리가 진짜 제제님을 생각하면 만나면 안 되지 지금 결혼 된 거 때문에? 결혼이든 뭐든 미래를 생각했을 때 루피님이 그 앞길을 가장 큰 장애물이 될 텐데 아니 근데 그거 나도 그 생각을 했는데 그건 제제님이 알아서 책임지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파랑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내가 뭐 어떻게 해 아니 아무튼 뭐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논리가 이해가 돼? 그래서 파랑님은 그런 얘기를 한 거다 나 이해가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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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님 아까 내가 편드는 거 같지 않다고 얘기해서 기분 좀 어때요? 네? 기분이 짜증나요 기분이 짜증나요 무슨 무슨 얘기 한다고? 아 귤님을 나도 귤님 편을 들었는데 스쿨님이 파랑님 뭐 다음에 저기 햇살임 뭐 다음에 뭐 루피님 뭐 이렇게 얘기를 갔다 했는데 난 해놨다고 나도 여러 번 많이 했는데 보면 근데 이제 그렇게 느꼈다고 그러니까 짜증나요 누가 더 짜증나요 누가 더 짜증나요 스쿨님이 더 짜증나요 스쿨님이 더 짜증나요 응 자기랑도 말해 준 거야 응 아 전달이 안 되니까 습득이 안 되니까 짜증나지 그래서 서운한 거죠 응 서운하지 뭐라고 편들어줬어요? 응? 나 기억이 안 나네 뭐라고? 응 위로를 해준다고 갑자기 뭐라고 귤님을 편들어줬냐 아 아 귤이 아니 뭐 배트러졌는데 잠깐만 내가 뭐라고 생각하는 거지 아 뭐 얘기했어 나도 얘기했어 얘기를 했어 여러가지 해서 얘기했어 응 응 아까 맞아 뭐 예를 들면 저기 이거 이제 실수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해서 이제 좋다고 하니까 그런 것 때문에 혹시 이렇게 그 관계가 힘든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냥 그치 그런 얘기도 했지 네 힘들지 그러면 그게 실수라고 보면 그게 뭐 실수가 어디 있어 실수는 법적으로 친다고 그러면 저기 주의 의무가 있어야 되는 건데 그게 주의 의무가 어디 있어 그런 거 말하는데 그냥 얘기하는 거지 그게 그게 너무 어려운 얘기였어요 아 이거 봐 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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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귤님은 좀 니체님이 편들어주는 것처럼 느꼈어요? 응 공감해주는 게 느껴졌어요 응 전달이 됐대요 응 아 좋아요 전달이 돼가지고 아 소통이 뭐 참 핀드 세상에서 제일 힘들어 소통이 제일 힘들죠 우선이 지금 불가능에 도전 한번 들어봐요 아 아 아 아 우리 청문회에 보면서 소통 정말 안 되는 거 아 아 아 근데 무슨 마음이에요? 되게 오기전에도 불편하고 힘들고 많다서도 힘들었는데 지금은 좀 불가능해요 아 누사시키는 잘 비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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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기본 베이스는 싫어 야 아 모든 사람은 어 모든 사람한테 일단 기본 베이스는 싫어 야 좀 반대로 생각한 거 같아요 반대로 생각한 거 아 어 불편한 게 싫어요? 불편한 걸 싫어해 범인이 불편한 걸 싫어 기본은 싫은데 불편하면 싫은 게 튀어나오는 거지 그렇게 생각 잘할게 그냥 다 싫은데 불편하니까 불편해지면 그게 튀어나오는 거야 그런 느낌이 되게 강해 어떤 느낌이냐면 훅이 이렇게 뭔데 갑자기 내가 싫대 내가 불편했는데 근데 갑자기? 뭘 왜 그러지? 힘이 잘못되나? 그래서 이런 경우가 많아 갑자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아니잖아 그게 웃긴 거야 지난주에 분명히 이렇게 우리가 마음이 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밀실탕이 된다 기본이 다 싫은구나 그래서 그냥 튀어나올 구멍을 찾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에요 싫은 친구 싫은 친구 일단 별 차이 없어 기본적인 사람이 좋아요 싫지 근데 요새는 예전에는 진짜 사람 되게 좋아했거든요 근데 욕을 내는 정말 다 귀찮고 싫어요 그래 예전에는 예전이 없어요 예전에는 뭐 예전에는 뭐 안 좋나 보지 안 좋나 보지 환상 속에 살고 있는 것 같아 자기 모습을 잘 못하는 것 같아 근데 기본적으로 근데 기본적으로 감정이입이 너무 쉽게 돼요 거리감이 없는 가까운 관계가 없는데 관계가 없는데 공감하고 좀 저는 이게 제가 사람을 좋아해서 공감을 한다고 생각했고 그건 본인이 힘들어서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싫다고 표현하는 건데 내가 봤을 때 힘든 거야 힘들다는 표현을 못하고 그걸 대신에 계속 싫다고 하고 나는 하는 것처럼 느껴지거든 힘들다고? 응 힘들잖아 힘드니까 불편한 거고 그래서 그게 싫은 거고 불편한 거 근데 너가 표현을 귤님이 표현을 싫다고만 하니까 난 잘 이해를 못했어 그러니까 일단 수풀린 얘기는 귤님이 기본적으로 삶이 힘드니까 힘든 사람에 대해서 너무 쉽게 감정이입이 되는 거고 파랑님은 그렇게 너무 쉽게 감정해서 본인이 힘들어지니까 싫다고 말하는 거 아니냐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야 응 첫 번만 이해했어요 그 상황을 잘 파랑님은 얘기를 못했다고? 네 두 번째 얘기는 그러니까 사실은 힘들다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실파라고만 하니까 힘든다는 마음에 사람들한테는 전달해야지 안 되는 거 같고 오히려 네가 굴리기 오해를 받아서 내가 힘든데 이걸 왜 이해를 안 해주지 더 오히려 더 혼자가 되는 거 같아갖고 이런 마음이잖아 그렇지 나는 그 얘기를 한 거였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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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길림이 생각하는 본인인데 내가 보는 길림은 아니야 아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가 생각하는 길림은 파랑김처럼 생각을 하는데 아니야 그냥 싫지 않아? 저거 착한 사람 안 좋아해 그 말은 그렇게 얘기하는 부분은 나를 싫어한다 나를 싫어하면 기본적으로 사람이 싫은 거야 흐흐흐흐흐흐흐흫 아니 나는 근데 좋기도 해 그런건 했는데 있어 확실히 근데 좋기도 해 이 일 안 돼? 내가 아니에요 나를 좋아해야 정말 사람들을 좋아하고 나를 싫어하면 기본적으로 사람이 싫은 거야 네 나는 싫어 없어 이미 정상입니다 난 심지? 아 얘 싫으니까 얘 좋아하는 이런 게 싫어하는 이름도 있죠 근데 수풀린이 그렇게고 싶어요 말하니까 어이가 없고 웃긴 해요 그냥 농담으로 들었는데 농담 아닌데? 진짜 진심이에요 기본적으로 수풀린이 좋아요 싫어요? 그리고 싫다고도 표현 안했어요 불편하다고 했지 묻는 거에 대답을 해봐 좋은지 싫은지 알아 좋은데 불편해요 좋은거네 좋은거네 스쿨님도 공감을 되게 잘해주잖아요 잘 울지 잘 울고 화도 잘 내고 그러는데 되게 솔직하고 그게 좋은데 저는 스쿨님도 불편해요 그러니까 그 모습은 좋은데 나는 싫어하는 거잖아 그럼 특별히 얘기하자 솔직한 거에 대한 동경이 있는 거지 그런 사람하고 관계하거나 그런 사람을 가까이 두기는 싫은 거잖아 관계하고 싶은 것도 있는데 좋아하시라고 궁금해 좋아해 좀 좋아? 싫어한다 되게 비슷하네 사랑하는 게 싫어하잖아 당신은 싫어하잖아 당신은 싫어하잖아 당신은 싫어하잖아 당신은 싫어하잖아 어? 네 싫어하는데 모르겠어 이제는 내가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근데 듣다보니까 싫어하는 건가? 아니 아니 뭐 이렇게 규정을 낼지 자꾸 물어보니까 아니 근데 교님이 기본적으로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호감이나 신뢰가 있다고 느껴지진 않아 그냥 본인 이슈가 너무 커서 나 괴롭히지 마 나 니네들 싫어 내가 원하는 거리만큼 이게 너무 강하게 느껴져 그래서 어떤 힘든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이해해주고 하잖아요 감정이 너무 확 풀어져 이해되지? 잘 생각해놔요 그래서 본인이 아니 사람 싫어해도 돼 근데 그거를 본인이 오해에 착각해 버리면 관계들이 계속 꼬이는 거야 나는 이런 마음을 이렇게 계속 되는 거라고 아니 지금 규림 얼마나 힘든 얘기했는데 이제 지금 와가지고 그렇게 늦었어요 진짜? 그래 너무 미안해요 방이 왜 있었어? 너무 미안해 미안해 감이 나와봐 벗어볼까? 알았어 말로만 안 시키면 안 돼요 밥 먹다가 밥 먹다가 밥 먹을 때 말 걸 좀 받은 것 같아 그거를 저도 혼자 앉아봐 아니면 옆에 식당을 보내고 혼자 끝나기 전에 뭐 아니 뭐 사실 사교? 네 왜요? 무슨 생각이야? 아 일단 그날 종결을 한다고 얘기를 했길래 무슨 마음으로 종결하냐고 물어봤거든요 네가 종결하면은 보기는 싫은데 너 때문에 그만두고 모르는 게 불편한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물어봤어요 다시 사겨줘서 집단 계속 갈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에요 백상상 그래 핵심만 대답해 왜 다시 만나냐고요 좋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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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 제가 뭐라고 하려야 될까 잘 모르겠어가지고 손이 걱정하던 건 어디 가서 결혼에 대한 확신을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매사가 일어난 아이구나 응? 그냥 모든 게 다 확신이 없고 불안하고 헷갈려 하니까 그냥 약간 마음의 극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두지 않아요 그럼 접었다는 거니까? 접었다라고 보다는 그냥 하고 싶으면 하자 하고 가면 될 것 같았어요 하고 싶으면 하자? 네 결혼이 필요한 건가 해야 되는 그거고 하고 싶으면 결혼하자 해서 그냥 데리고 가면 되다고? 데리고 가면 되다고 이 둘이 생각 없으니까 야 나랑 사이다 약간 그런 거 가진 안 돼 아 물론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하겠죠 근데 저 이쪽에 생각과 판단에 대해 가지고 왔다 갔다 하니까 그냥 49, 50일 느낌 정도로 아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내가 확신이 있으면 됐다 아 내가? 네 네 그냥 제가 확신이 있습니다 내가 했던 날 보고 있잖아 얘 별생각 없으니까 일로와 나랑 살자 그러면 살 것 같아서 약간 표현을 그렇게 그 표현이 좀 좀 너무 저렴해 저렴해 나는 이러러야 해 주는데 왜? 장난하네 너무 약간 몽지대같은 몽지리아 계속 몽지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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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정했어 씨 분한테 아니 그럼 이화관 아 그거 그러니까 그전에는 저도 약간 딜레이를 하겠다는 마음이었는데 그냥 그거 제가 하고싶으면 제가 하고싶은 거대로 진행하려구요 그럼 유학갈때까지만 생기겠다고? 유학 못갈거같은거지? 솔직히 얘기해봐 아 유다신이가 유학을 못가겠다 이런거라기보다는 그냥 지금 있는게 조금 더 좋았다는 마음이 크고요 아 못간다고 그런건 아닌데 네 지금 뭐 24살이야 아 난 진짜 내가 일단 알아봤어 유학 얘기할때부터 별생각 없는데 그냥 환상만 가지고 그런일 되게 많거든 아 나 유학갈려고 그럼 너 지금 뭐 준비해? 아니 준비 안해 그럼 어떻게 유학가? 현재 준비할려고 내가 그런데 유학? 유학도 있어? 아니 유학 말고 그동안 그동안 그렇게 아 지금도 그래 근데 그게 되게 설렘이 위안이래 내가 지금은 안할건데 내가 마침 어 맞아 그런거 있잖아 보통 옛날에 왜 공부 하나도 안해 너 왜 공부 안해? 아 나 공부하면 전교 1등이야 근데 공부를 안해 언제네 그래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런 환상이 있으면 현재 그런것들이 좀 무마되거든 음 그럼 뭐 그거는 인정을 해야돼요? 아니요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너무 쉽게 그냥 정말 지금 결혼할 상황도 아니고 그런것도 아닌데 본인이 그거 너무 쉽게 봤는데 그게 국내병원 밖에 깜짝 놀랐다니까 제가 이해한건 그때 헤어지게 된거는 결혼에 대해서 좀 뭔가 답을 확실하게 못해갖고 그런 때문에 기분이 안좋아서 헤어지자고 했잖아요 재진님 먼저 네 다시 또 만나게 된건 제가 늦게 루피님이 먼저 결혼도 결혼도 하자라고 루피님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거기에 대한게 이제 불만스러웠던게 해결이 되니까 만나자 이렇게 된거 아니였어요? 결혼도 하자고? 결혼도 하자고? 네 루피님이 루피님이 생각이 바뀌어서 결혼도 하고싶다 생각이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한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그것 때문에 재진님이 마음이 바뀌어서 수락한걸로 알고 있고 수락은 전에 하긴 했는데 그 뒤에 어둠님이 뭘 어떻게 된거야 좀 정리를 해보자 이래서 결혼하겠다는거야 이래서 얼떨결에 아니요 큰 심례를 하진 않아요 그대가 그러면 얘 라고 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러는거에요? 원래는 먼저 헤어지자고 했다가 다시 그런 그때 나는 그런 말들에 대해서 약간 나도 좀 불안하고 힘들었겠죠 그냥 조금 뭐랄까 아니라고 괜찮다고 그런 대답을 듣고 싶은데 그걸 안해줘서 저는 화가 났는데 얘가 그런식으로 말까지 하는게 기분이 나빴는데 마음이 변했다 라는 단어가 되게 기분이 불쾌했어요 화가 나고 근데 마음이 지금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만나보고 싶다 이런 얘기였던 것 같아요 물어봤어요 그런 말이 맞대요 그러니까 변했다는건 마음이 쉬웠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다 라는게 저한테는 조금 컸던 것 같아요 그 마음은 변하지 않은 것 같아요 확인되니까 응 네 하 어쩌면 안돼 천성이야 반대야 아니 아까는 좀 좀 반대 졸업이었다가 지금은 그냥 조금 더 만나보면 되겠다 왜 그게 더 확실 재재님 좀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재님도 확신이 없는 것 같아 약간 아니 좀 마음이 이렇게 정리가 어 이거 진짜 10분이면 제 생각에 그건 만날 것 같아서 응 본인 보기에는 우편이 진짜 아니야 아니면 진짜 진짜야 뭐가요? 그냥 여기 남자친구로 아 남자로서? 응 저 나도 만날 것 같아 그러니까 본인 뒤에 친한 아니면 언니 만나지마 아니 만나보려고 할거에요 아니 그러니까 뭐 결혼을 해야 되나 이런 어떤 중요한 선택에서 지금 당장? 응 지금 결혼을 만들려고 결혼을 만들고 하는 것 같아 뭐야 뭐 공개집단 하는데 공개적으로 회원을 했다가 다시 만났잖아 그냥 살아 그냥 둘이 결혼해서 아 이제 다음은 결혼이야 아 다 웃겨 반대에요? 뭐? 안 돼? 아니 나는 뭐 그냥 둘이 좀 서로 회피하는 것 같아 본인 삶에서 각자 중요한 부분들을 음 회피해 아니 우리가 만났다면 앞으로 어떻게 먹고살 거야 저쪽도 대책도 없고 여기도 대책도 없고 여기도 한 Pacific 하 헉 하 야 펀 아휴 51 gdziems 하 아니 미역 가 정신 차리고 아니 확실하게 다른 대안을 살펴봐요 집에서 도와줄 상황도 아니라면 그치 그치 아니 그니까 뭔가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그걸 확실하게 준비를 하라고 뭐 할 얘기 있어요? 나는 뭐 피할게 뭐가 있나 싶어서 엄마가 피해서 그냥 내 얘기 잘 들어줘거든 아까 뭐 인성이 뭐라고? 인성이 갑이라고? 알았어 루키 용돈 달려야 되는데 유튜브에 저런 새끼랑 헤어지게 잘 됐다고 진짜? 아 세상에 안 들어간다고 일하는 못드려 없어 루키 용돈 그때 집단 그만두겠다고 하는 얘기는 어떤 마음으로 하는 거였어요? 그때 재재 님이 불편해하고 위하는 마음으로 재재 님이 불편해할까 봐? 네 근데 본인은 다른 관계들이 있어서 좀 같이 하고 싶었다 그러셨잖아요 바로 그 전에 집단에 망그레한테 전에 그랬는데 저는 뭐 집단 계속 하고 싶은데 그래도 많이 불편하기도 하고 전 다른 집단 뭐 목교 있으니까 근데 딴 데 할 상황도 아니고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 다음에 물어보는 거야 아니 그때 어떤 마음인지 궁금해갖고 확인하고 싶어서 그리고 그때 기억이 나는데 그 수필 님이 물어봤잖아요 어떤 마음으로 나 마무리할 때 울었던 건지 갑자기 난 정확히 이런 마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울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전 여자친구도 좀 생각이 나고 뭔가 저도 전 여자친구도 집단 루피 님하고 똑같은 마음으로 루피 님이 이런 마음이 아닐까 싶어서 나는 되게 루피 마음이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루피 님이 헤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좋아하는 것 같다 라는 마음이 좋아하는 마음이 느껴져서 좋아하는데도 이렇게 헤어질 수 헤어지는 그 상황이 나는 좀 슬펐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울었어요 사실 스프림한테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제가 물어봤던 거 어 그래갖고 마무리를 합시다 응 그 이제 날씨 추워지잖아요 네 그래서 일주일에 두 번 정도만 입어요 그래서 이제 좀 더 탄해지기도 했잖아 그쵸 일주일에 두 번 입다가 한 번 입다가 이렇게 하고 아무렇지도 이렇게 아니 계속 추운데 계속 세 번씩 입을 수는 없으니까 계속 탄해지기로 했으니까 네 탄해졌어 응 마무리 저 할게요 응 어 음 뭐 칼님이랑 귤님이 얘기하고 해서 좋아요 서로 힘든 부분들이 있으니까 같이 혹시 혹시 뭐 귤님이 좀 더 칼님한테 날석이 혹시 삐죽 튀어나왔으면 칼님이 거기서 한 번 더 얘기 좀 해주고 또 응 귤님도 칼님이 뭐 관계 끝내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또 그냥 확 이렇게 그러지 말고 나 그 말 너무 힘들다 이렇게 얘기해서 이렇게 얘기해서 그리고 아까 여자친구와의 관계에선 안 그런다 하니까 다행이기도 하고 직장에서도 좀 이렇게 조금씩 상황에 맞게 목소리 좀 내 직장에서 조금 내요 무조건 맞춰주고 그러면 누구도 너무 힘들잖아 응 응 그래 응 유학 가 유학 준비해 진짜 만약에 실패하면 국내대학원을 하고 본인 살 길을 좀 제대로 갔으면 좋겠어요 연애는 하더라도 응 안 그러면 나중에 되게 후회해요 되게 후회해 뭐 만약에 유학했는데 안 돼서 국내대학원에 가서 뭘 하든지 아니면 레슨을 본격적으로 뭐라 하든지 그렇게 해서 본인 살 길을 잘 준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럼 아까 늦게 오신 분들 계셔서 다음 다음 주는 쉬고 다다음 주는 하고 그 다음 주는 쉬어요 저 강의를 하세요 28일인가 14일에 20일 응 14일에 20일에 28일에 제가 그러고 아 다음 주 씨나 다음 주 14일 15일에 20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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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에 20일에 20일에 10일에 20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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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하게 대체제님이랑 유피님이 같이 사귄다고 댓글로 뭔가 느낌이 와가지고 같이 사귀겠구나 그런 거를 좀 알 수 있었고 그래서 이제는 그냥 다시 사귀는 거잖아요. 다시 사귈 때 서로의 앞날에 대해서 서로 보완적이게 도와주면서 유학 준비도 같이 하고 이렇게 좀 그렇게 고민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서로 발전하는 바람에. 그리고 좀 글림을 가. 그냥 계속 성경 쓰이고 응원해주고 자꾸 나왔네요. 그리고 불림이랑 칼림이 아까 새로운 관계가 이제 또 만들어졌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두 분이 좀 특별한 관계처럼 이제 보이니까 노다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오해가 있을 때 잘 풀어서 그런 관계를 계속 유지했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잘 갔으면 좋겠어요. 그치 갈대의 피부가 지금 괜찮은 거 같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먼저 마무리하고 나갈까? 아, 아니요. 괜찮아요? 네. 끝났으면 좋겠어요. 저 마무리할게요. 지난주 그러고 나서 되게 힘들고 칼린 좀 미운 마음도 올라왔었는데 같이 얘기할 수 있어서 좋아요. 지금 마음 되게 많이 풀어줬고요. 그리고 새로운 관계가 생기는 것 같다고 얘기한 것도 그게 되게 와닿아서 좋아요. 진짜로. 너무 이성과 다르게 생각해주겠다 이런 기대감도 들고 그래서 좋아요. 파랑님은 지난주에는 파랑님 때문에 얘기 듣고 오라오라 해가지고 와서 되게 힘들어서 엉망스러웠는데 오늘은 파랑님 얘기 듣고 오기 잘했다는 생각도 생겨져서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당근님 안 온다고 봐가지고 되게 좀 실망스러웠는데 와 있는 거 보면 되게 좋았어요. 같이 계속 질문해주고 그래서 같이 있는 느낌으로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해살림 아까 해살림 얘기할 때 이전에 관계들이 다 사라져서 이런 얘기할 때 되게 너무 마음 아팠어요. 공감이 되기도 하고 해살림이 말해주고 같이 울어주는 게 진짜 진심으로 마음에 많아서 너무 좋아요. 참 좋아요. 그리고 수풀님은 왜 그런 얘기를 저한테 미우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무슨 마음으로 말하는지? 저는 수풀님이 불편한 게 친구 생각이 나거든요. 친구랑 지금 연락을 안 해요. 뭐 지금 개인 상담을 받고 있는지도 궁금한데 괜히 물어보기도 그렇고 종결했어? 종결했어요? 응. 그랬구나. 좀 그 생각이 나서 되게 불편해요. 근데 공감해주고 이럴 때는 진짜 마음에 와닿아서 좋긴 한데 그리고 누나신님도 그렇고 수풀님도 저한테 사람을 싫어한다고 하니까 관계가 꼬인다고 나중에는 착각해서 그게 진짜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을 좀 제대로 해봐야겠다 이런 마음에 들기도 하는데 진짜? 왜요? 아니. 근데 예상하고 당났어. 나는 귤님의 반응을 예상했거든. 어떻게 하냐면 아 뭐 좀 생각해볼게요 하다가 이제 후기에 올라와. 그런데 수풀님이 그렇게 얘기했던 게 기분이 나빴어요. 이렇게 올라간 걸 예상했었는데 스쿠님 자꾸 혼자 생각하고 판다맞은 재미가 아니네 근데 너 그... 그러니까 두님이 그런 것 같아서 무슨 소리였어? 잘 알았었나? 오늘 좀 다른 거야 근데 스쿠님이 그렇게 얘기했던 게 판다맞는 것 같아서 기분이 나빴어요 이렇게 하다가 흥기가 올라가고 아니요 두 번 세 번 그래도 봤어 아 그래 보였다니까 또 놀랍게 놀랐고 솔직히 스쿠님이 보는 모습이 제가 다 아니에요 얼마나 봤다고 그래요 하여튼 놀라시님이 얘기하는 게 좀 거리감이 느껴져서 좀 성만 많이 느껴져 있는 것 같아요 루피님이 편 들어줄 때 나를 좋아하고 나한테 공감이 가서 편 들어주는 건가 싶기도 하고 칼님이 불편하고 싫은 마음으로 내 편을 들어주는 건가? 루피님이 불편해서 그런 건가? 좀 헷갈려요 그리고 이채님 얘기도 저는 좀 이채님을 회피했거든요 되게 많이 불편해요 마음이 공감해주는 마음이 느껴지는데 칼님 관계에도 저는 칼님이랑도 관계가 있으니까 좀 덩달아서 그런 마음이 있기도 하고 이건 그냥 제 문제인데 지하철에서 한 번 사고가 났었어요 뒤에서 갑자기 누가 저를 쳐서 약간 폭행사고가 있었거든요 근데 리치님이랑 좀 비슷해요 배가 나오고 아이가 좀 이쁘고 근데 저는 그게 좀 무서워요 진짜 좀 무서워요 근데 리치님이 나한테 그런 것도 아닌데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좀 미안하게도 그런 마음도 올라오고 내가 좀 복합적인 마음이에요 그래, 남자는 배가 아니야 살을 빼자 배로 못 지었고 우리 엄빵 가볼게 배로 못 지었어 배로 못 지었어 저 얘기할게요 저는 좀 지금 오늘 얘기하면서 느끼는데 내가 너무 상대편이 나에게 잘 대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조금 의존적인 것 같아 내가 내가 너무 상대편의 반응에 의존하고 있구나 좀 반성됐어요 좀 내 좀 이렇게 날카롭게 얘기해도 그냥 좀 그거를 좀 재밌게 느끼고 싶고 좀 이렇게 좀 열린 마음으로 좀 그렇게 대하면 더 즐거울텐데 근데 내가 그게 한계가 있구나 멘탈이 그래서 좀 내 자신이 조금 부족한 게 싫었어 근데 좀 그건 내 한계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 근데 또 거기서 구비알이 안 가는 게 내가 상대편이 내가 의존하는 것도 있지만 진짜로 상대편에서 그 둘 사이의 권력을 차지하려고 강탈하려고 강탈하려는 사람도 있거든요 뭔가 기분이라던가 아니면 실제로 함부로 하는 사람이 있고 함부로 하는 걸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되게 구별이 안 나 내 의존인지 아니면 저 사람이 그러는지 거기가 되게 어렵다는 네 근데 또 내가 의존이 커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일어나 보니까 별로 태풍이 안 싫어서 오늘 약속도 한 것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쉬웠어? 태풍이 안 오더라고요 비가 안 오더라고요 하여튼 저도 그냥 와야겠다는데 알아줘서 좀 고맙기도 하고 음 약간 그리고 저도 약간 좀 맞춰주는 거 있거든요 누가 손님이 저희 집에 오면 친구가 오면 그 사람이 편해야 제가 편한 거 그래서 다 이렇게 해주고 이랬었는데 똑같은 사람 집에 놀러 가는데 제가 편하게 막 이렇게 아 근데 너무 그게 그냥 아 이렇게 서로 그냥 좀 편하게 있어야 그게 좀 편하겠다 이 생각들로서 조금 맞춰주는 것도 좀 편하게 하고 말까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내 얘기가 아니어서 뭐지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는 게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칼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귤님이 그 제가 생각해도 왜 이렇게 하면 더 꼬울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한 부분에서 또 다시 왜 그렇게 얘기해 라고 했을 때 그때 약간 귤링 움찔하는 것처럼 보이긴 했었어요 그래서 그 보면서 좀 저기 앉아있으면 약간 다 혼란스럽고 안타까워서 한 마리 돼도 막 공격적으로 빌링도 하고 그럴 거든요 그래서 쫄꾸만 네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그리고 굉장히 저는 맞는 거 계속 생각했 맞는 거 헤어질 수도 있고 또 맞는 수도 있고 한 6번쯤 해야 근사 내가 그거 uc 그러니까 저도 귤님하고의 관계가 어려운데 좀 어려운 부분이 귤님한테도 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제 감정을 귤님이 그대로 이렇게 받는다는 느낌이 별로 안 들어요. 아까 그런 반응을 혼자 또 생각하고 이렇게 좀 그때 감정하고는 좀 다른 판단이나 생각을 이렇게 가져오는 것 자체가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편으로는 좀 섭섭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귤님하고의 관계가 좀 어렵기도 한데 그런 생각이 좀 들까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귤님이 좀 아까 햇살님이 막 이렇게 울 때는 되게 귤님이 아 햇살님이 진짜 제님처럼 느껴진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편들어준 집단에 대해서는 다 기본적으로 의심이 있어. 뭐 미체님도 그렇고 누구도 그렇고 무슨 문제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전적으로 감정적으로만 이렇게 귤님한테 다가와야 그게 귤님한테 되게 진심처럼 느껴지고 다른 그냥 좀 감정들 이런 조금이라도 의심의 거리가 있으면은 의심부터 하고 시작하는 것 같아요 일단. 그래서 좀 그런 게 좀 어려워요. 그리고 마음도 좀 전달이 좀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 그래서 좀 기본적인 섭섭함이 있어요. 저는 귤님에 대한. 그리고 친구 얘기는 어떤 마음인지 궁금하긴 한데 한번 얘기해 봤으면 좋겠어요. 칼림이 그 좀 저는 마음이 공감이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칼림 얘기하는 거 들으면서 그리고 칼름도 생각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칼림이 워낙 생각이 많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칼름만큼 생각을 많이 안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더 힘들다 이런 생각이 좀 기본적으로 칼림이 그런 생각을 좀 하나 보다 싶어서 칼림이 그만큼 힘든데 다른 사람은 좀 덜 힘들다. 그렇지 않아요? 덜 힘들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덜 자책한다? 나는 자책 많이 안 한다고? 네. 덜 힘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칼림한테 기본적으로 좀 있구나. 내가 더 많이 진다. 오울하다. 틀린 생각이지? 저는 완전히 틀렸다는 생각은 안 해요. 칼림이 워낙 생각이 많으니까 칼림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생각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칼름만큼 생각을 그렇게 많이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칼림이 그런 부분에서 예민한 거지. 그래서 그거 되게 힘들겠다. 칼름도. 계속 계속 그 아까 그런 편 했잖아요. 지옥에 있다고 칼림은. 아. 어. 그래서. 성공한 일인데. 칼림이 느끼는 세상이나 사람은 참 그런 거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마음이 좀 적상하더라고요. 니체 님 아까 좀. 좀 걱정돼요. 저는. 일단 니체 님이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내가 사람들한테 영향력이 없다.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아까 니체 님 얘기를 좀 빼먹고. 저는 근데 그때. 편들라는 생각이 안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이 칼림하고 갈등하는데. 니체 님의 칼림에 대한 감정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감정인가. 아니면. 귤님에 대한 감정인가. 좀 이게. 좀 저한테는 명확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니체 님이 편들어준다는 생각은 못했었는데. 근데. 니체 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 편을 들어주셨던 거구나. 이렇게 좀 받아들여지면서도. 아. 니체 님이 좀 걱정됐어요. 그러니까. 또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내 말이 또 영향력이 없다. 좀. 좀. 받아들이면 어떡할까. 걱정이 좀 됐어요. 아. 뭐. 제제님과 룹피 님. 이. 저는. 그러니까. 사랑하는 거 좋거든. 만나는 것도 좋고. 근데. 이렇게. 사랑봉에 취하면 안 돼. 어. 그거 위험해. 응? 다름진 않으실까요. 다름진 않으실까요. 다름진 않으실까요. 다름진 않으실까요. 부드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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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멸에 있는데. 응. 근데. 만약에. 그러니까. 그거 어쩔 수 없긴 해요. 되게. 사랑하고 좋으면은.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이게 되게. 잊혀지게 되잖아. 그러니까. 그럴 수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막. 그 마음이 이해가 안 되지는 않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뭐. 만나고 이런 건 좋아요. 근데. 그거에 취해가지고. 다른 거 다. 이렇게. 놔버리면은. 진짜. 나중에. 서로 원망하는 것밖에 안 남아. 그래서. 진짜. 그래서. 미래도 서로 생각을 해보고. 각자의 미래도 생각을 해보고. 계속 이런 얘기 많이 하면서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고.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좋아서. 못 헤어져서. 이렇게 계속 만나면은. 되게. 밖에서 보면 되게 좀 위험해거든요. 이상해요. 네. 제가 이렇게. 네. 제가. 아까. 아까 이제. 스쿨님이 이제. 햇살님. 필림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빨먹었는데. 제가 또. 타이밍에 내가. 나서가지고. 제가. 저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도. 거기 저번에. 이제. 말씀해 주신 거. 보면. 요구를 해라.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그래서. 그걸 갖다가. 제가 이제. 실천을 해 본 거거든요. 실천을 해 본 건데. 실천을 해 보고. 이제. 그랬더니. 또. 귤님도. 보면. 거기. 그. 그. 전에는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 말을 하기 전에. 귤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을지 모르겠는데. 그. 제가 편을 들었다고. 명확하게 얘기를 하니까. 귤님도. 공감을 갖다가 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이런 게. 좀 더 가까워진 거 같아서 좋고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그. 그런 게 좀. 친밀한. 그런 게 약간. 그래서 좀. 그런 면이 있어요. 그리고 제주님 늦게라도. 또 이렇게 와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같은. 이제. 집단원한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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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헬슨 님도. 이렇게. 눈물도 흘려서. 공감하게 해주시오. 이렇게. 그리고 저는. 루피님 성격이. 그. 좀. 거기 처음에. 제주님이 없을 때랑. 이제. 있을지. 없을 때. 그때. 루피님의 행동이랑. 제주님이 이제 나오고. 이제 행동이랑. 너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이렇게. 당돌하고. 이런 게 있었는데. 보면. 그게 저는 루피님의. 원래 본성 같거든요. 근데. 봄이 이렇게. 누락가락하고. 이제 이러니까. 짜증나요. 사실. 그게. 그 얘기를 갖다가. 그. 지금. 지금이라도. 제가 지금 말을 좀 하고 싶었어요. 여기까지 할게요. 전. 제가 할게요. 전. 일단. 뷔님이 안 올까봐. 걱정 많이 했는데. 와서. 칼림하고. 좀. 서로 힘들었던 부분. 뷔님 힘들었던 마음 표현하고. 칼림도. 힘들었던 마음. 얘기가 서로 좀. 전달이 된 것 같아서. 되게. 일단. 전달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좀. 그런 것들이 좀. 집단원들한테 좀. 전달이 좀. 된 것 같고. 전. 앞으로 좀. 그런 것들이. 표현하는. 좀. 연습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바꾸는 게 좋았어요. 우선 칼림도. 오늘. 뷔님하고. 이야기하면서. 되게. 이해 간다고. 걱정해주는 모습 보면서. 되게. 좀. 이런. 이런 관계가 처음이라고도 얘기했고. 그러면서도. 중간중간. 되게. 좋아하는 모습 보면서. 되게. 좋았어요. 저는. 칼림 그런. 감정이. 이렇게. 솔직하게. 드러나는 게. 좀. 관계하는데. 좀. 편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이. 저는 되게. 좋았어요. 되게. 반가웠어요. 중간중간 하고 싶은 말이 있을 텐데. 오늘. 그래도 나무님이 중간. 유다시님이 중간에. 얘기하긴 했지만. 그래도 많이. 좀. 참은 것처럼 느껴져서. 그 모습도. 되게. 대단하다고. 느꼈어요. 햇살님이. 같이 집단하면서. 오늘이 좀. 좋았어요. 예전에. 뭔가 햇살님 얘기를 들은 것 같아서. 진짜. 그래서. 좀. 좀. 이런 햇살님 얘기를 좀 듣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고. 제 생각보다도 좀 짠했어요. 파이팅. 네. 연결할게요. 네. 그리고 저는 재진님하고 우피님이. 기본적으로 다시 만나는 것에 대해서. 좋은 마음이 있어요. 좋은 마음이 있는데. 좀. 불안한 마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것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막연한 불안한 마음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 두 분이 일단은. 저는. 무다시님이나 소프님하고. 좀. 생각은 다른데. 연애하는 마음으로. 연애하는 마음으로. 그냥 일단 좀 만나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일단 좀 만나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생각. 부럽네요. 그래서 연애하는 마음으로. 짜증. 그치. 아 이제 연애하는 마음으로. 그 말이 왜 안 나오나 했어. 그 말이 왜 안 나오나 했어. 안 돼. 너 짜증 난다는 말이 나왔어야지. 아. 힘들었어 진짜. 이상해. 이거 말했어? 잠시만. 잠시만. 일단 뭔가 좀. 그냥 뭐 이렇게. 만나는 거 물어봐주고. 뭐 어떻게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 를 듣긴 들었는데. 그것보다는 그냥. 뭔가. 문다시님이나. 수프님이나. 얘기 꺼내놓고. 뭐야. 이러고 넘어가서. 그냥. 별로 관심으로 느껴지지도 않고. 그래서. 그렇게 했고. 그냥 안 물어봤으면 좋겠어. 저 선배님 진짜. 딸려. 아 왜 짜다 봐요. 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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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달라. 그러면 되게. 좋아하시는데. 어. 나도. 기회가 있으면. 뭐.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지만. 기대에 부흥하고 싶어. 근데. 화가 안 나지지. 얘가 막. 화가 많은데. 그래서. 이렇게 막. 참고. 그런 건 아니예요. 음. 음. 아니. 얘가 들 때가. 좀. 당황해서. 아. 누르는 게 아니라. 이거지. 나. 좀. 누른다고. 그래서. 이상입니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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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일단. 늦어서. 죄송해요. 근데 제가. 거의 방금 샌는데. 새벽에. 균님이. 블로그 글 올린 걸 봤어요. 근데. 늦게 봐서. 되게. 마음 복잡한 글을 올렸더라고요. 네. 그래서. 연락을 하고 싶었는데. 잘 것 같았어요. 너무. 행님이 뜨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없으면. 집 담아야 된다고. 이렇게 가야지. 했는데. 늦었고. 그다음에. 불편하고. 마음이 힘들다는 거를. 그때. 전화로 얘기했었는데. 오늘. 왔는데. 울었지만. 표정이 좀. 되게. 좋아가지고. 잘 해결이 됐구나. 그래서. 환경이 있어서. 마음이 좋았어요. 그리고. 공개 집단에서. 루프님이랑 그런 것도. 부끄럽고. 다시 만나는 것도. 부끄럽고. 네. 루다시님이랑. 스크님이. 무슨 말 하는가. 알겠어요. 무슨 말 하는가. 알겠고. 조금. 좀. 저도. 조금. 문제를 좀. 뒷전으로.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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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으로. 안 해야겠다는. 생각하고. 집단으로. 그런. 친구랑 살 것까지도. 하는데. 분명히. 유학 얘기했거든요. 나. 너무 마음 불편해. 되게 했었거든요.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는 있었는데. 약간. 액션으로. 안 나오는 게 있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편한데. 그래도. 해야 된다라는. 마음이 더 크고. 어. 이렇게. 좀. 늦어서 와서. 부끄럽지만. 그래도. 음. 집단은. 온 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알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